우리 이제 헤어지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한테 진짜 실망 많이 했어 아 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너 하늘파 듣고 나서 구독이랑 하트를 안 누르잖아 내가 저번에 다 봤다고 아 그건 바빠서 그런 거잖아 너 하늘파 다 듣고 나서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는 거 내가 다 봤어 아 이젠 안 그럴게 구독 누를게 하트는 하트도 중요하단 말이야 하트도 누를게 네 마음의 하트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앞으로 지켜볼게 매 에피소드마다 꼭 눌러줘야 돼 약속할게 사랑해 나도 그리고 사단으로 표현된 이 뱀을 보면 밑에 부분은 뱀인데 위에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세계 나온 뱀이 진짜 사람일까요? 사실 친천지인한테 그 질문하면 좀 무시한 건 아니야 사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진짜 고민 많이 했고? 아니었어요? 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너는 잘못 배운 거야 오히려 이렇게 말하던가? 맞아요 근데 진짜 성경을 좀 알다 보니 게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오 마기이오 사단이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뱀을 사실 성경에서는 마기와 사단이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초림 때에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석양과 바리세인들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도 하세요 그러니 사실 이 뱀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건 이제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그 시대에 뱀을 뱀으로 안 그리고 사람으로 그릴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 상상력 그렇죠 이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모르겠지만 왠지 미켈란젤로도 이 후대까지 그림을 잘 전환하고 살짝 게시를 조금 이렇게 주셨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미켈란젤로는 거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평이 정말 많았어요 교황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뱀을 사실 창세계에 나오는 뱀을 실질적으로 뱀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성경을 좀 알다 보면 진짜 그 뱀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이 세 프레임에서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포인트적인 부분 그러니까 성경 역사 쪽에서 꼭 좀 우리가 인지하고 가면 좋을 부분에 대한 명화를 좀 가져오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분명 약속한 존재였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약속을 어기게 되는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결과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는 일인데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면 사실 아담은 선악과 한 번 먹은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세 번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의 마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 되는 행동이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5일 동안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아 이거 다 너가 다스려줘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내 유업을 다 준 것도 마찬가지고 내 소유를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담이라는 존재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믿을만하고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내 뜻대로 잘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제 성경이긴 하지만 그냥 기업 기업의 오너도 이 뭔가 그 기업이란 걸 물려줄 때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재산인 거고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재산이니까 진짜 이걸 잘 운영해서 뭔가 덕이 되고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보시면 회사를 사랑하시는 말이 진짜 커요 이렇게 한 30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 사실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 자식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죠 자식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 만들어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명에서 시작해서 막 직원 수 늘려가면서 만든 이 사업도 너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망가뜨리지 않을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하물며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한테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을 거라는 건데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천하과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믿어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경우가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은 이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다 아담 거였는데 세상 만물이 다 사단의 것이 돼버린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먹은 거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좀 생겼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진짜 메덩이 엄청 아끼는 걸 누굴 줬는데 그걸 망가뜨리면 메덩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죠 하나님도 굉장히 속상하셨다는 표현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믿고 줬는데 아담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도 좀 아 어때 했을까 이 그림에는 사실 표현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그거는 차마 미켈란젤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리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 배신감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네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화가 많이 나시고 정말 5,6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을 했다고 하세요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시고 이제 노아의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아담의 세계를 쓸어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깊은 이 6천년의 역사의 사연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 진짜 사랑 많으시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여태까지 1번부터 6번까지 그림을 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림들이 남아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이제 노아가 나와요 일곱 번째 그림이 이제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여덟 번째 그림이 다들 알고 계시는 노아의 방주 때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그냥 좀 지나치기가 아쉽다면 아쉬운 것이 네 노아는 그 당대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차고차고 넘쳐서 인간을 지으심을 너무 한탄하시기까지 되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시고 물심판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당대의 의인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줄 한 사람을 찾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제 방주를 짓게 하는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음 106 오 짝짝짝짝짝짝 똑똑한 신천지 그러니까요 저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뭘 했을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살아본 적도 없고 100년을 살아본 사람을 본 적도 없어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사실 건축물이 하나 올라가는데 5년 걸리고 10년 걸리면 진짜 오래 지었다고 하고 성당도 사실 100년 걸렸다 그러면 엄청난 건물로 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지었다면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노아는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긴데 노아한테는 짧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10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의를 전파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두시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냥 마음대로 막 쓸어버리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이걸 타야만 살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몇 명이 탔나요? 여덟 명만 탔죠 여덟 명 탔죠 그리고 딱 자기 식솔 노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딱 그 식구들만 타고 나머지들은 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만 나와 있고 방주 주변으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진짜 나무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기를 좀 어떻게든 이 물이 차기 직전까지 살아보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좌절한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때에 이미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방주로 어떻게든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이미 닫힌 문이 열리지가 않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잘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벌받는 건가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자연재해인가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했음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그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100년 동안 을을 전파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마지막 때에는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 장면을 좀 잘 보시고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는 분명히 아직 보지 못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보지 못한 믿음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고 또 찾으면 분명히 노아와 함께 탄 식솔처럼 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배정님은 저요? 저는 사실 이때 당시에 한 사람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관광지로서도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업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근데 정말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무관심했으면 정말 되게 이렇게 한 번쯤은 궁금해 볼 만 한도 한데 맞아요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기회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때를 딱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식구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물론 이건 노아 당시의 얘기지만 이 당시의 일이 또 우리 때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은 신앙인들은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하나님이 사랑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신앙을 하기보다는 성경만 보면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신앙할 수가 없거든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성경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미켓산 젤로의 그림만 제대로 봤어도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방주에 타고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암담하잖아요 방주에 타지 못한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고 이런 사람들 좀 그렇게 자기 보기를 하면 신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신앙은 마라톤인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신천지 왔다고 해서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늘 저희를 깎고 또 거듭나게끔 말씀으로 계속 연단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리기 했던 프레스코아 기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프레스코아 기법은 석회 가루랑 모래랑 물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온전한 물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시멘트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시멘트와 같은 석회 가루가 벽에 잘 달라붙으려면 1차적으로 작업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벽이나 건물의 소재가 일단 좋아야 되고요 그 소재를 먼저는 다 깎아내서 약간 요철 부분을 다 오들투들하게 하고 다시 그것들을 석회 반죽으로 바르는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내벽에는 프레스코아로 3번을 더 칠을 해야 되고요 외벽에는 5번을 더 칠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그냥 한 부분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터기로 있다가 갑자기 턱 떨어지는 거예요 돌이 이렇게 푹 떨어지듯이 망하는 거잖아 이게 한 번이라도 집에서 도배를 해보신 분은 대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쩍쩍 갈라지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게 만약에 너무 습하거나 막 건조해가지고 하나의 장면의 절반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기술력도 좋아야 하고 그것들을 다 신경 써가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건 또 천장하다 보니까 천장에 매달려서 이거를 그리다가 다 이제 시멘트 같은 석회가루가 떨어지고 분진 떨어져서 피부병이 걸리고 또 거의 곱추 수준으로 등이 휘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정말 육체적인 고통을 읽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 정도의 위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게 피곤하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맞아요 예술의 길은 아무나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이 성경가원의 천두창주부터 노아의 방주 얘기까지 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매동이 어땠어요? 저는 오늘 아무래도 그림 소재로 한 방송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들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미켈란젤로도 되게 성경을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연구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말씀의 수준이 그때 당시와는 비교도 없이 너무 높아서 되게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노력했었는데 우리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참 뜻을 모르고도 이렇게까지 그려내기까지 엄청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사실 학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생활전선에 부딪히다 보면 자꾸 신앙을 잊게 되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든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노래를 하든 뭔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미켈란젤로는 그림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신앙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활동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도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표현을 했는데 현재 우리 신앙인들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성경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엄청 오래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가 되게 새롭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이걸 혹시 듣고 계시는 신앙인들도 성경을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준비하시면서 우리 티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이 미켈란젤로는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걸로 사실 더 성경을 많이 보게 되기도 했던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 명화를 성경적으로 다 한 번 시대마다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기에는 저희 횟수 늘릴까요? 저희가 늘리자 늘리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그림을 보는 방법과 그 시대의 작가와 그 그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성경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같이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사실 약속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전서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뜻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오는데 뜻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다 보니까 결국 성경책은 언약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럼 그걸 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지 나는 어떤 약속에 해당되지 라는 의문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을 좀 찾고 성경에서 보다 보면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만날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고도 하셨으니 그만큼의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유식한 척도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명어 드보즈 시간이 끝났어요 너무 재밌었죠 정말 재밌었어요 티나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실 거죠 네 당연히 나오 네 당연히 나와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도 티나님과 함께 성경으로 보는 명화를 이렇게 봤는데 창세기의 천재창조를 봤잖아요 매도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시작이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시대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를 근데 시작부터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고 또 티나님께서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니까 완전 빠져들어서 저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저도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티나님이랑 재밌게 또 매도님이랑 재밌게 녹음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티나님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명화를 볼 거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하늘버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되게 재밌게 들었고 되게 재밌었고 네 들으셨구나 와서 MC가 아니고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